오늘 이 말씀은 인내하는 자가 성공한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시대는 인내하는 자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흐름이 빨리빨리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성과 있고 모든 것이 즉시 즉시 얻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피자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심지어는 고개까지도 나오는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트기 시대에 산다. 뭐 그랬지만 지금은 빛의 속도의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열매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통과하고 또 그것이 익어야 될 때까지 차마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즉시 소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농사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란은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환란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궁필함이 없이 힘든 일이 없이 시험이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열매 그 성경의 그 열매는 환란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에 인내가 열매로 나타난다. 여러분 환란이란 말이 헬라의 그 언어로 보면 돌립시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돌립시스는 누르다. 강하게 누르다. 그리고 또한 괴롭히고 학대하고 걱정시키다. 이런 말을 가지면서 현대용어로 말하면 돌립시스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제발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상사로부터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막 치밀기도 하고 또 아래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애를 먹이고 말이지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러한 일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인내라고 하는 통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을 좀 피했으면 좋은데 환란이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당하지만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직장생활 성공적인 학교 공부하는 생활 이러한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다 환란이라는 것을 잘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환란이 인내를 낳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환란을 통과할 때 그러한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성공의 통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 밑에는 마음심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칼도자가 있어요. 칼이 그래서 이 마음에 칼을 두고 있다. 얼마나 마음을 잘 절제하고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어려운 문제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 인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잘 견디다가도 끝에 가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달려기를 하는데 1등으로 계속 앞장서서 나가다가 완전히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미터를 남겨두고 그냥 엎어져버리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 사람은 꼴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아무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 우리가 참 많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다 성공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지만 이러한 성공과 번영의 그 뒤안길에는 인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 뒤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궁피밤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환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환란을 좀 없애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내게 허락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인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일의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는 그 환란과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엉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불평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야구부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고하라 그래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이 환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뭐를 달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하십니다. 환란을 없애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하락지 아니하세요. 감당할만 하니까 내게 까다로운 상사도 주시고 내게 까다로운 남편과 아내도 있고 내 까다로운 내 자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참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폭풍우가 잠시 지나기까지 머리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지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인내라는 것은 환란이 끝나기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환란 후에 닥쳐오는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깊은 터널을 지나간 후에 광명한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환란이 지나기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에 대한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수감됐습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그 정과자여 사형수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배를 세 번이나 난파됐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보게 되면 195개 채찍에 맞은 상은이 있어요. 그 바울이 당한 그 고통과 그 환란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빌리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완주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관제 포도주로 그 붓는 것처럼 관제로 내가 들여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분은 정말 인내의 고수이죠. 참으로 인내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인내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철인 아리스도 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마치 용기와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용기보다도 용기의 언니나 어머니로 불리울 정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자 그러나 인내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섬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용감한 게 더 힘듭니까 인내하는 게 더 힘듭니까 인내하는 것이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조건 왜 이토록 인내가 중요하고 왜 인내가 이렇게 귀한 것인가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심은 시오페 가진 학대와 아픔과 채찍에 맞음과 주먹으로 맞고 침을 뱉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시오페 하셨다 평안하셨다 마음의 화평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는 번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내 잘하는 어린아이 보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당장 아빠 지금 당장 이거 내가 필요해 지금 당장 사주세요 모든 것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주도 기다릴 줄 모르는 당장 그 필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다 어떤 직책을 받고 집사직을 받고 목사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나 조금 지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얼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원치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것을 거두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인내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호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시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라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호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참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에요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위대한 자들 다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환란과 연단과 시험을 누구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왔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아직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당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인자들 오늘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종의 입술을 전하는 이 인내의 성공적인 인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저도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건 바로 올해 참음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올해 참음을 통하여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내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번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생명의 별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다도 많이 당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곧 좀 고통도 덜 당하고 남들보다도 좀 힘도 덜 들게 쉽게 쉽게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잘 인기가 없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은 많이 얘기하지만 많이 강조하시고 축복은 많이 강조하지만 인내와 환란과 시련이 없이는 이러한 축복과 번영이 없다는 사실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 없어요 사단은 번영을 약속하고 성동을 약속하지만 시련과 인내와 환란을 싹 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되지 않아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는 생명의 멸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이리저리 까불고 시험 주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하도록 여러분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리라는 확신 가운데 주시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자는 우연합니다 모든 것은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희락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요 그 다음에 오래참음 오래참음 그러므로 이 오래참음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오래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참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숙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동목이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비틀거리고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여 이러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내할 줄 모르겠지 성숙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참음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된 표는 범사의 오래참음과 범사의 오래참음과 다른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오래참음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과행한다고 인내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많은 풍상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병도 겪고 대행관계에서 실패도 겪고 여러가지 삶속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고와 사건이 통과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통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사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무슨 감사해요 이것이 내게 어떤 나의 죄 때문에 환란이 왔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참 육체적인 정력이나 그러한 타락함, 탐식, 음란, 부정 시기, 쟁투, 술취함, 방탄함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질병이 하고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책임 그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통과 환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흔들어 제끼고 오협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모든 일을 차마 잘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놀라서 기절해 버리고 말을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한때가 오는 때였습니까 감옥 로마의 토글 감옥 속에서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간수가 양쪽에 있고 그야말로 더러운 냄새나고 어물냄새나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환란 속에서 내 육체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을 만나는 자가 당하는 인내를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그 말은 성숙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말 마투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잘 익은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김치가 여러분 잘 숙성되면 얼마나 맛이 있어요 청국장이 잘 숙성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몸에 유익합니까 여러분 상처도 곪아야지 상처가 낫는 거예요 곰지 않았을 때는 맹렬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상처와 곪으면 터져요 이와 같이 인내는 성숙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처는 수많은 병룡과 싸우면서 그 병룡과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곪아 터지고 이제 나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란은 인내의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재주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은 오직 인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삶 부자가 되는 삶 번역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구를 보십시오 농구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금방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농구가 있어요 금방 소확하기를 기다리는 애는 없어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자고 나면 우리 얼마나 자랐나 금방 따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농구는 참고 기다리는 농구 애가서 물 주고 김 매주고 그러나 새가 오면 새 쫓고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때가 되어야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번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 환란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차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야 초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네 와 대단하다 비극입니다 우리 천재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천재 규묵용 또 천재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러한 자들이 어려서 미적분을 풀고 어려서 나사에까지 취직을 했지만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개선하는 것 개선 숫자 개선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부분만 천재지 다른 부분은 다 어린아이야 키도 어린아이고 지혜도 어린아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져요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이죠 사실은 중국의 노자가 한 말인데 대기만성이란 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대기만성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큰 그릇은 만들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 그릇은 무슨 뭐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열매라는 것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대가가 되는 것을 좀 기계로 팍팍팍팍 찍어버렸으면 좋을텐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기 위해서는 환란과 인내의 세월을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보다는 때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타임보다는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찌하면 좀 빨리 빨리 해서 이걸 좀 압축해서 빨리 열매를 맺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러지만 절대 그러한 자는 사고가 납니다 교회도 빨리 부응하는 교회들은 금방 분열돼요 스타도 별처럼 해성처럼 나타났다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무명으로 10년 20년 스타 생활하다가 가장 각고와 인내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알려지기 그런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월도 마찬가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들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잘 지내야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성공하게 되려고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말년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인생에 초년과 중년이 좋다고 해도 말년이 좋지 아니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냥 꽉 꽉 막혔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괴로울지 몰라 나도 그거 잘 인내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했다가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운전해 줄까 사실은 그게 빨리 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이 기다리면서 주차장처럼 오래 기다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그러한 자가 운전을 잘하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러한 인내에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오리를 가려고 하던 심리를 가게 해주라 여러분 빨리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다가 5분 빨리 가다가 영원히 가는 순간 고속도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진리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빨리 익으려고 하십시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승진했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빨리 가네 사람이 두려워하고 초조해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떠나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이 빨리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채소와 풀은 빨리 자라요 빨리 자란 만큼 빨리 배임을 당한다 이거 여러분 진정한 제목은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야 큰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두 분은 그 나이태를 보면 커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성공적인 부모는 자신보다는 자녀의 삶을 돌아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가 성공적인 직장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돈을 버는 것보다 손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만을 돌아와요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거리도면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인내는 사랑 희락 화평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부름의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을 받기까지 달려나 목표의 설정을 바로 하나님 목표 설정 그러므로 우리의 삶속에 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다 완성하지 않았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일생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지는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일어서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의 본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어떤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이러한 모든 사랑과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 덕목은 뭐예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어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성공과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야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심지가 경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루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